네, 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닷컴의 이명숙 기자입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이런 케미, 환상의 호흡이 정말 매일 주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경기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최소 하나 이상씩 해주고 있는데 또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였죠.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가볍게 툭 내준 패스가 그거를 케인 선수가 기가 막힌 중거리 슈팅으로 또 골을 넣으면서 이제 댓글로 팬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강제 어시스트를 당했다. 뭐 손흥민 선수에게 이거 0.9골의 지분이 있다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가볍게 준 패스를 골로 넣어서 어시스트로 만들어주는 케인 선수의 능력이 대단했었고 또 반대로 케인 선수가 그냥 내준 공, 아마 지지난 아스널전과의 경기였죠. 케인 선수는 그냥 앞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찔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또 기가 막힌 슈팅으로 마무리를 해서 또 손흥민 선수의 골, 케인 선수의 도움으로 인정됐던 또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매일 경기 나올 때마다 이런 멋진 공격 포인트를 하나씩, 최소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두 선수가 리그에서 32개의 공격 포인트를 합작을 했고 1위가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첼시에서 함께했던 이 두 선수의 기록이 36개인데 그래서 최다 공격 포인트 합작한 듀오, 조합이 36개인데 지금 벌써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32개를 하면서 이제 단 4개, 5개밖에 기록을 넘어서기까지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에슬렉킥이라고 영국 유료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호흡을 좀 집중 분석을 했더라고요. 단순하게 축구를 잘해서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라 두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는 어떻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고 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매체가 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글을 쓴 찰리 에클쉐어 기자가 이제 토트넘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 모두 가족에 헌신하는 스타일이라서 경기장이나 훈련장 밖에서 두 선수가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하지만 두 선수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좀 이제 본인 피셜로 자신은 집돌이이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케인 선수도 어쨌든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두 선수가 뭐 사적으로 만나서 밥을 많이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때로는 뭐 파티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경기장과 훈련장 안에서 딱 서로의 호흡을 보여주고 사생활적으로는 뭐 그렇게 어울리지 않으나 하지만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서로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면서 뭐 경기나 훈련에 대한 생각을 서로 공유한다. 라고 이렇게 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대감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제 뭐 경기장에서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 이런 휴식기 간격이 매우 짧았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좀 리그가 많이 중단이 되다가 겨우 이제 재개를 했고 일단 급하게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한두 달 정도만 쉬고 바로 지금 이제 2021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그래서 각 팀들이 좀 뭐 전술을 좀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했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뭐 호흡을 맞출 시간도 부족했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토트넘에서 5년 이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하지 않아도 호흡이 척척 맞고 그리고 무리뉴 감독 역시 뭐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부 전술 뭐 패턴 공격 패턴 같은 거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지만 무리뉴 감독은 공격수들에게 그냥 알아서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뭐 그런 전술적인 이유 그리고 리그가 뭐 개막을 빨리 해서 뭐 빨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리그와 리그 사이 휴식기의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다른 팀들은 제대로 훈련하지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오랫동안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이게 또 지금 좋은 결과를 연결되고 있다 라는 그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처음 토트넘에 왔을 때는 그때가 2015년 여름이었죠 레버쿠젠을 떠나서 토트넘에 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어는 잘할지 몰라도 영어는 잘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락커룸에서 훈련장에서 좀 내성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말수도 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뭐 인싸라고 하죠 인싸본능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또 영어를 못하는 선수가 새로 오면은 영어도 뭐 가르쳐주고 많이 뭐 통역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면서 좀 락커룸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뭐 그 아마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두 선수가 보면은 락커룸에서 같이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디에슬레틱 기사에도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 한국 기자들에게 털어놓기로는 최근에 이제 유로파리그 원정을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갈 때 나와 케인은 같은 차를 타고 운전해서 공항으로 갔다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뭐 사적으로도 많이 붙어 다니는 그런 거를 좀 암시할 수 있는 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에슬레틱 기사에서는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좀 뭐랄까 친하고 호흡이 잘 맞으니까 경기장에서도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지 라는 좀 그런 논조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두 선수가 함께한 시즌이 벌써 여섯 번째 시즌인데 아스널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골 장면을 보면은 케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줬는데 손흥민 선수가 뛰는 보폭을 줄이거나 늘릴 필요 없이 딱 정확하게 발 앞에 떨어뜨려줬고 패스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감아차기로 골을 넣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얼마나 또 이제 본능적인 이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이해가 함께 훈련을 하면서 보낸 단련된 시간으로 경기장에서 증명이 됐다 그리고 두 선수는 훈련이 끝나고도 항상 남아서 마무리 슈팅 연습도 함께하는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스널전 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과감한 슈팅을 실전 경기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많은 축구 경기를 봤지만 그 상황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선수도 저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아마 훈련 때 마무리 훈련 끝나고 이제 마무리 연습할 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직접 슈팅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연습의 결과물이 그런 아스널전 골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뭐 무리뉴 감독이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정말 저는 보기만 해도 좀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현재 토트넘이 1위에 올라 있고 1위에 오르는 원동력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거든요 뭐 중원에서 구준일을 도맡아서 해주고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좀 크다 거의 공격 포인트의 만인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스포츠니까요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많은 팀들을 지도를 하면서 뭐 레알마드리드에서는 호날두 선수도 지도를 해봤고 뭐 인터밀란에서 뭐 사무엘 에투 선수도 지도를 해봤을 거고요 그래서 뭐 첼시에서는 뭐 아까 램파드 드롭바 그리고 맨유에서도 이제 뭐 유명한 선수를 많이 지도했는데 그런 공격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어떻냐 라고 이제 기자가 물었을 때 무리뉴 감독이 나는 다른 선수들과 좀 이런 우리의 선수들을 비교하는 걸 난 싫어하는데 그런데 손흥민과 케인 선수는 월드 클래스다 그래서 뭐 비교할 수 없다 뭐 다른 세계에 있다 라고 칭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리뉴 감독도 뭐 이건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 두 선수가 단순하게 골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전술적인 이해도도 뛰어나고 공이 없을 때 수비가담도 매우 헌신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마음에 든다 뭐 그래서 좋은 선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뭐 스타의식 특권의식 이런 게 아니라 팀을 위해 헌신하고 팀을 위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아까 뭐 디에슬레틱 기사를 소개해드렸지만 경기장 뿐만 아니라 경기장 바깥 그리고 훈련장에서도 함께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리그 1위에 올라있는데 지금 리버풀과 승점이 같거든요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꼴득실이 좀 많아서 아슬아슬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어떻게 막을지 또 주목이 되고 또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또 뭐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합작을 할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토트넘이 또 리버풀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두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호흡, 뭐 케미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